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 이용 시간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DMC미디어가 SNS 이용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1,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년 증가하던 SNS 사용 시간이 지난해 42분에서 올해 35분으로 처음 감소했습니다.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가입률도 지난해보다 각각 3.3%포인트와 0.9%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전문가들은 가짜뉴스로 인해 SNS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지나친 광고 노출 등으로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